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간다 아나운서 유다연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연세속편안내과의 박민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지혈증이요.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질환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네, 고지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둘 다 지방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고지혈증은 지방이 다량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지질대사의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 내에 쌓이면 동맥 경화가 발생하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을 유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질동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고지혈증은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네. 간단한 혈액검사로 가능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방, 고밀도지방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보고 치료가 필요한지 약을 먹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예우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만약에 고지혈증이 발견이 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지혈증의 치료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사 당시에 당뇨나 고혈압, 또 허혈성 심질환, 말초혈관질환, 허혈성 뇌질환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LDL 수치 100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다면 우선적으로 술, 담배, 스트레스, 고지방 음식을 피하면서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을 권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면 예를 들어서 LDL 수치가 160 이상일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물론 기름진 게 많이 안 좋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안 좋은 음식인지 알려주세요. 고지혈증 환자에서는 하루에 총 열량 섭취가 지방이 25% 비만, 포화지방산이 7%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200mg 이하가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화지방산이 높을수록 고지혈증 악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동물의 내장 등 기름진 육류, 달걀, 노른자, 버터, 치즈, 새우, 오징어, 굴, 라면, 과자, 팝콘, 커피프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연쇄속편안내과의 박민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